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무엇인가요? 오늘의 영상은 처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무엇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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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가지니다 연애 때랑 나 pretty well. 아이... 기억할 게 더 문화하고 옴을 말할 지 있겠지 말아. 그데로 받다가 Waip pun가지고 송구에서도 아깝다 출국도 이렇게 가보고 그리고 저는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제 목소리를 읽지는 게 나는 말할 것보다 더 좋겠죠 여전히 함께 나은 일이예요. 저는 뱅뱅을 가르치게 말해서, 더욱더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. 우리 둘 다 마우스에 관한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또 한 번 읽고, 그리고 또 한 번 읽고, 핸드폰을 통해서. 저는 이 분을 봤을 때, 그 분을 말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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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절의 기술은 특이기 때문이다. 이 시절은 원하이자 기술에게 감사드립니다. 월요일에 저를 조절하게 된다고, 기술을 한다는 생각에 따른 수일을 받아요. 그런데, 서로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경험은 18년이 되었고, 이 경험은 18년이 되었고, 이 경험이 되었고, 이 경험은 큰 대중이 되었고, 이 경험은 좀 더 좋고, 그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다운을 하는 것입니다. 네, 이제 다른 팀 gallant 들었습니다. ging ahead 무술 훈련 소리를 투입하고 역사적인 수사가 관련된 것입니다. 물론 매우 신경이 있다면, 예전을 통과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, 경기의 fibros 를 Estado ile 선수 속에 하나는 감시 힘이 강합니다. 들에게 가볍게 상추 never give up and give they really years of age you know and he's as a living in the world his personality is a fast he doesn't matter about his step lot of kids a lot of young players i think he gives to them a lot of motivation ducky can give kind of the hoping message and inspiration to those people that they don't have to give up 그런데 겠ulate 수 의료óc어가야 돼요 그리고 Fan empezar Akron은 지형에선 정말 работу 귀엽죠 Ambient want something 정말 새로운 거 다 둘 espera Flex 이 상태가 Rustora 맞 시켜서 내가 말할 수 없을 정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웬이기에 때문에 더 열심히 수 valuable 서포트에도 지켜봐야죠 Years that I was awarding 마침내는 저는 이런 기술을 좀 더 많이 보이시나요? 저는 이렇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건 뭐예요? 아름다운 여성만, 18년 전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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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그의 유지하게 helpful을 주의할 수 있는지 말아야 하지만 생각보다 어떻게 하는지 말아야 그리고 어떤 어떤 경험을 볼 수 있는지 말아야 아름다워야 잘 모르게,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아야,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아야, 하지만, 너희는 손에 대한 경험이 너무 오래 안되는지 말아야 너희가 너무 많이 들여야 하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아야, 당신은 첫 번째는, 당신은 공유가 때, 덕분에 남아야 한다는 것. 그래서 정말 잘 봐야 할 것 같다. 어쩌면 더 깜짝 놀랄게 해야 할 것 같다. 하지만 제 생각에 대해 볼 수 있는 것 같다. 다른 플라이어스가 더 많이 공부하겠다고 생각한다. 이게 상상적이야. 왜냐하면, 너는 못 들어서, 너는 못 들을 수 있는 것 같다. 그런데 나에게는 안보고 싶다. 그런데 나에게는 유명한, 엄청난 story. 훌륭한 것 같다. 랩크에 대해 본인의 작품을 들으시나. 그 부분은 정말 대화가 되었다. 생각보다 예전에 잘 못 들었다. 저는 좀 더 이상의 소리가 되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